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가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제시해 화제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6일 기호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올해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늦장 불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에 불이 붙은 상태라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 단 500달러여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루나테라 폭락 ftx 파산 사태 등 겨박제에 시달린 비트코인은 올해 반감기 기대감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반등 중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신규 자금까지 유입되며 시장의 투자심미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도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현물 etf와 반감기 호재에 힘입어 올해 신고가를 경신한 뒤 내년에는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5일 6만 9천 달러마저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장중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하루 사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현재는 6만 6천 달러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 그는 경신에서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신을 이어서 비트코인의 경신을 이어서 기능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신을 이어서 비트코인의 경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